박옥스 목사님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이건 진짜 놀라운 테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고 왕중왕이시고 주의 주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빛이시고 우리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특별한 집회에 제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진짜 너무나도 뜻깊고 큰 영광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그라시아 삽창단도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라의 마읍시며 그리고 또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이다 그래서 하늘에는 끊이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잠비아는 기독교 나라이고 우리가 기독교 나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예수님께 뜻을 정한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10월 18일은 매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박 목사님과 목사님 일행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라는 것을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은 종교부를 세우셨고 저는 그 종교부에서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잠비아인들을 위해서 기도의 집을 만드는 일도 시작하셨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하는 일에 대하여 기쁜 서적 청교회를 향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금만 전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이 목사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이번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목사님의 때이십니다 많은 나라들을 위하여 큰 사도의 짐을 목사님이 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10편 2장 8절 말씀처럼 나에게 구하라 그럼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그래서 지금 이때에 목사님은 각 나라를 얻으실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비아에서부터 여러분들께 확신을 해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을 계속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